이 콘텐츠는 은퇴 후 산촌에서 인생 2막을 설계 중인 류가이버가 텃밭과 전원생활 그리고 평온한 일상을 사진 및 영상으로 저장한 것입니다. 은퇴 후 인생 2막을 구상 중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. 이 콘텐츠는 은퇴 후 산촌에서 인생 2막을 설계 중인 류가이버의 텃밭과 전원생활 그리고 모든 일상을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. 콘텐츠 기획 및 편집은 류가이버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은퇴 후 인생 2막을 구상 중인 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제작할 예정입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